어제도 동혜씨가 차에 기름이 없다면서 기름을 넣고 온대요.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. 그런데 동혜씨가 갑자기 형, 나 미안한데 지갑 안 갖고 왔다? 이러는 거예요. 동혜씨랑 나가지 마요. 동혜씨는 지갑을 아예 안 가지고 가네요. 저보다 더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동혜씨한테 만약에 나가기 전에 저는 미리 항상 체크를 해요. 너 지갑 가져가냐? 그러면 안 가져가요. 안 가져가면서 눈치를 막 이렇게 봐요. 알겠습니다. 가장 돈 안 쓰는 멤버 하나. 솔직하게. 네, 솔직하게. 밥을 안 사셨나 봐요. 아니에요. 정말 정확하다고 따지고 들면 동혜씨입니다. 저요? 멤버들이 저라고 하지만 저한테서 돈을, 그러니까 제 돈을 뜯어가는 게 동혜예요. 그렇기 때문에 동혜가 가장.